자 이제 먹어보자 예에에에에에에 술안주인데 맛이 어떨려나 모르겠다 지호는 이거 뻔띠이 못먹지? 응 자 일단은 이게 술안주니까 그래도 물이라도 짠 한번 하고서 시작할까? 자 먹어봐 이거 그게 뭐예요? 콘치즈 이거 알잖아 예전에 기억나? 이거? 기억 안나 응? 아니 줄게 이게 뭔데? 콘치즈 먹어봐 어때? 맛있어? 응 맛있네 아주 맛있네 자 이제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 아빠 이걸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번데기 자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골뱅이 소면은 이렇게 해서 와 우와 진짜 맛있네 번데기 어때? 맛있어? 그런데 좀 짜! 좀 짜지? 그런데 이거 좀 짜지? 번데기만 딱 골라서 먹어 이렇게 맛있어? 이게 맛있어? 그렇게 먹은 거야 굴뱅이랑 소맹이랑 같이 이것도 맛있어? 황태? 이거 황태 황태채 할머니가 황태 구기 해주는 적 기억나지? 그거야 이게 맛있는데? 맛있지? 아니요 배는 이 소면을 채워야 돼 다른 건 약간 소원은 괜찮아 안 매워? 응 잘 먹네 맛있어 맛있어? 맛있어 맛있어 이거 먹고 매우면 맛있어 그냥 이렇게 먹어봐 이거 우징어야? 그게 골뱅이라는 거야 약간 소라랑 비슷한 거야 맛있어 안 끊어져, 국수? 쫄깃해서? 응 어이구야, 명치기 소리 해가지고 골뱅이가 맛있어 골뱅이가 맛있지? 거의 처음 먹어본 건데 맛있어 골뱅이를 처음 먹어보나? 응, 많이 안 먹어봤어 야, 이거 국수 빠르게 주네 남은 거 이거 엄마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골뱅이 왜 이렇게 맛있어? 맛있어? 먹을 줄 아네, 이제 골뱅이랑 딱, 수면이랑 떡이 정말로 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어? 그지? 응 난 수국으로 다섯 번이나 먹었어 그래? 골뱅이도 살았어 골뱅이 다 건져 먹었냐? 골뱅이 좀 더 있을까? 잠깐만 여기 골뱅이 있어 골뱅이 야 이지호 이거 가끔 해줘야겠다 이거 아빠 되게 좋아하는 건데 먹겠어 나도 맛있어 그러니까 잘 먹네 골뱅이는 이제 가끔 해줄게 그런데 다시 고추냅이가 더 맛있는데 너무 맛있었지? 뒤로 쨔아 주먹물이 좋게 미쳐 다 먹었네? 우와 다 먹었네? 나머지 아빠 사과 없는 거? 내가 할게 소우도 좀 줘야 되지 않을까? 소우도 좀 먹을래 더? 응 이렇게 똑같이 나눠서 먹자 이야 잘 먹네 이거 계속 먹다가 이거 먹으면 느끼한 거 싹 사라져 번데기가? 응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좋아 아 이렇게? 응 그런데 이거 무늬야? 골뱅이야? 골뱅이야 무늬는 없어 여긴 골뱅이랑 황태채 나머지는 다 채소야 난 다 먹었다 다 먹었어? 이건 다 먹어? 아니 국수를 더 먹어야지 야 근데 오늘 골뱅이 소면을 잘 먹는다는 걸 이제 아빠가 발견을 했네 가끔씩 해야 되겠는데? 아빠 술안주 맛있네 그래? 응 맛있어? 다음에 묻더니 같이 먹자 이제 순안주를 나 이거 계속 먹고 싶어 그래?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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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